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저도 오랜만에 좀 쉬면서 여러가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주만큼은 별다른 특별한 일정이 없어서 조금 진짜 편안하게 좀 쉬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편한 시간을 보내시고 그래도 금요일날 마감은 좀 괜찮게 됐잖아요 여전히 계속해서 좀 힘든 시간은 이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솔직히 지수만 놓고 보면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좀 처져있던 제조업들도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고 메타버스나 위즈익 같은 경우 위즈익 포함해서 메타버스, NFT, 게임주들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막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오더라도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특히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고 단순 차익실현 정도 혹은 게임 업종과 테마가 일시적으로 주춤하는 것들은 기회를 삼으시는 게 좋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기회가 또 왔어요 그런 기회를 활용하신 분들은 또 매수하자마자 수익권으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직행을 해버리는 거죠 이처럼 요즘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잘하고 계신 분들은 아 지금 시장이 어떻게 어떻게 성향을 띄고 있구나 오늘은 어떤 흐름이구나 이런 것들만 파악을 해주시면 센스 있게 주식은 또 센스가 굉장히 필요해요 내가 지금 내 계좌에 있는 걸로 가지고 어우 만약에 스트레이플 어떡하지 여기 넘어가면 나 손실인데 내 입에서 매수가 대비 여기 넘어가면 손해인데 어떡하지 팔까? 이거라도 지킬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거를 해체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달랠 수 있는 거는 항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할 대응이에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점과 고점을 정확하게 다 맞출 수가 없고 하루하루 흔들리는 시세를 진짜 마음 놓고 비워버릴 수가 있으면 내버려 둘 수 있으면 그냥 한 번에 사서 쭉 가져가시면 되는데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 그거 힘들잖아요 그죠? 그냥 1%라도 빨간불이 떠 있는 게 나한테는 행복한 거지 파란불 떠 있는 거는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를 해체할 수 있는 거는 분할 매입니다 자 카카오게임즈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수급적인 부분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지금 게임업들 금요일날 기준 했을 때 NC소프트가 9% 정도 빠져서 마감을 했고 뭐 이래저래 또 다른 종목들도 변동성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 이쪽 힘이 남아 있고요 아직 추가적으로 더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좋은 종목들이고 또 얼마나 핵심적인 모멘텀과 또 내부적으로 내재적으로 튼튼한 어떤 그런 기초 체력을 갖춰가면서 얘네들이 목표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프트는 보세요 쓸데없는 내용으로 한 번 밑에 털고서 괜히 겁먹고서 털려가지고 가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매수로 접근을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또 두 자릿수 수익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요 제가 자꾸 요즘 들어서 지긋지긋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이게 결국에 주식은 대응이잖아요 팔아야 되지 말아야 할 자리 팔면 안 될 자리에서 팔아버리면 난 결국에 손해인 거고 혹은 뭐 수익이 짧은 거고 그죠? 아무튼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다시 한 번 좀 체크해 주시고 주말이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같이 한 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의 최근 일봉 차트입니다 저는 갓겜은요 딱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와 이 스토리를 엮어서 볼 때 저는 딱 이 두 가지의 포인트만 체크를 했어요 이때 당시에 이렇게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시세가 나타나 준 모습은 요 당시에 이제 흐름들은 오딘의 흥행 그죠? 오딘으로 인해서 엄청난 흥행으로 실적이 대폭 상향되면서 퀀텀 점프를 보였다라는 첫 번째 포인트 그래서 그 여파로 힘입어서 또다시 와 얘네 좋아지겠다 좋아지겠다 밸류 좋다 하면서 기대감으로 인한 또 추가적인 시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딘의 여파가 이만큼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시총에 자리 잡기도 하고 또 단기적으로는 급등을 보이기도 했고 실적 발표까지 시간이 좀 남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공매도 매매도 한 번 일어나고 공매도가 한 번 움찔하게 이렇게 겁을 주니까는 투매가 투매를 나오고 여러 가지 기준들을 통해서 오일선을 깼니? 뭘 했니? 어쩐니? 하면서 주가 계속 밀리고 내려와요 자 반짝 시세를 내주는 듯 하더니 다시 시장이 좀 좋지 않으면서 약세를 계속 보여왔어요 그러면서 비제조업들의 강세 힘을 입어서 이렇게 V자 반등을 통해서 엄청난 시세를 내어주고 있고 NFT 쪽이라든지 메타버스 쪽이라든지 카카오 게임즈가 취하고 있는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종속 회사들의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점과 너무나 트렌드하게 잘 맞아떨어지고 있으면서 그러한 모멘텀들을 업고 초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나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는 메이저들의 수급에 입어서 열심히 상승을 그려나가고 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카카오 게임즈는 오딘이라는 걸 통해서 밸류 측면이 아니에요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그 가격대 오딘으로 인해서 만들어냈던 가격대는 이 7만원 이상이라는 가격대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딘이 어쨌든 간에 오딘으로 인해서 실적이 잘 나왔어 그럼 7만원 이상 때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단순하게 시장에서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시장이 좀 좋지 않아서 밀려 있어 그리고 원래 여러분들 크게 갈 거면요 빼고 갑니다 크게 가려면 빼고 크게 가요 과거에 우리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도 작년 같은 경우에 얼마 안 되지만 이때는 또 공매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보면은 이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이때 당시에 꽤 많이 뺐어요 삼성전자를 여기서 이만큼이면 거의 9% 가까이 뺐죠 지금 삼성전자 빠진 거 생각하면 9%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당시에 시장이 얼마나 좋았는데 삼성전자 9% 빼봐요 말 많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저점부터 72%를 올려요 삼성전자를 작년에 유명했던 시젠 자 시젠도 여기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6일 동안 마이너스 20%에요 마이너스 20% 여러분들 버틸 수 있어요? 못 버티죠? 마이너스 20%를 빼더니 몇 프로가 갑니까 요거? 자 계산해볼까요? 저점부터 이 꼭대기까지 200%가 넘게 올라가네요 한 218% 정도 그죠? 우리 VIP 회원님들은 이때는 170% 수익을 챙겼지만 이런 거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대세가 될 놈 주인공들은요 털고 갑니다 털고 가 근데 안 털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갑작스럽게 그냥 시장에서 주목을 그냥 받아버리는 경우 근데 뭔가 모르게 주목을 받기 전에 수급적인 어떤 그쵸? 그리고 단가적인 거 요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 어 보시면은 요렇게 이거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를 털었다라는 거는 너무나 저렴한 단가였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때 당시에 여기서 다시 막 공격적으로 사야 된다라고 리딩을 도와드리진 못했어요 그냥 저는 딱 이거 이것만 기억해라 시장이 좋으면 이 갭을 계속 유지해 줄 것이다 시장이 좋지 못하면 이 갭을 깨고 내려올 것이다 갭을 깨고 내려오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언더밸류 구간이다 가져가야 된다 카카오 게임즈를 가지고 손절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의미들 이 주가라는 거를 쭉 볼 때는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차트는 뭐다? 차트는 차트만 보고 100% 매매를 하면 안되지만 물론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고요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차트만 100% 맹신해서는 안되지만 차트라는 건 뭐예요? 차트는 심리를 어떻게 해놨다? 도표화 해놨다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이러한 이러한 흐름들을 보면서 아 이때는 어떤 이벤트와 일정들이 있었고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대중 투자자분들께서 카카오 게임즈를 다룰 때의 심리가 어떤 상황이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시장과 곁들여서 같이 또 이렇게 접목하는 거고 아무튼 카카오 게임즈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최근에 지금 최근에 시장의 흐름에서 강세를 보여줬던 테마들이 뭐 위직 스튜디오 윗고리 좀 만들고 빠지고 그죠? 윗고리 좀 만들고 빠지고 추세 끊겼나요? 아직 안 끊겼어요 더 가냐 마냐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순 없지만 아직 추세가 100% 꺾였다라고 보기 어렵고 이 테마에서 매도가 강하게 나와가지고 이 테마 끝났어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 그리고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는 라인 생기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잘 모아가시라고 말씀드렸죠 보세요 이때 당시 위직 스튜디오 저도 딱 이 자리부터 소개를 해드렸어요 우리 VIP 회원님들도 13,500원을 매수해가지고 19,800원을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쭉 시간이 지나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친 뒤에 어디 와있습니까? 47,000원까지 와있어요 이런 느낌이 달아나고요 그러면은 이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최근에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영상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이제 느낌 오죠? 준비하시면 됩니다 카카오게임즈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잘 끝까지 이 흐름을 이겨내고 견뎌내면서 가져가는 게 이제 문제인 거고 얘는 끝까지 목표까지 가져가 주시는 게 이제 거기에 관문인 거고 위직 스튜디오라든지 포함해서 NFT,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하락조정 나올 때 내가 조금 멀리 보고 한 1년 뒤 1년 반 뒤 길어봐야 2년 뒤에 대박날 그림을 생각하면서 뭐 손실률 기준으로 했을 때 매수란 가격대부터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그런 기준 잡고서 느긋하게 조금씩 말도 안 되게 여러 번 나눠서 비중을 적게 여러 번 나눠서 수량을 채워가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당장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 뭐나? 게임주들이 여전히 강해요 게임도 사실 제가 지난번에 어제 엊그제인가요? 브리핑 다 드렸지만 제조업, 비제조업 말씀드리면서 또 메타버스라는 세상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세상이 열려서 그 안에서 메타버스용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게임은 우리가 기존에 컴퓨터 게임, 모바일 게임 모바일 게임 시장도 굉장히 많이 커졌지만 기존에 우리가 다 컴퓨터로 게임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모바일 게임이 굉장히 커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가 생기느냐 이제는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의 게임 그러니까 이 산업의 확장성에 대해서 그 확장성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좋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게임 종목들 그래서 게임주들이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메타버스 엮이고 NFT 엮이면 그냥 다 급등 나와요 그럼 얘네가 끝났냐? 끝나진 않았다 그리고 얘네도 지금 솔직히 말하면 기대감으로 인해 움직이고 있어요 메타버스를 직접적으로 매매하신 분들하고 비슷한 유형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카카오 게임즈를 왜 저는 더 긍정적으로 보느냐? 실적을 동반하고 가고 있다 그죠? 우리가 메타버스 같은 종목들 아직 지금 메타버스로 산업으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이익이 크게 발생되는 기업이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그렇게 뚜렷한 기업은 없습니다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 이미 오딘을 통해서 퀀텀 점프를 해놓고 밑에 자회사들이 카카오 게임즈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 회사들이 이제 각각의 뭐 NFT와 연관성 메타버스 사업 진출 이 쪽으로 다가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간접적인 지배주주 순이익을 이제 또 증가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생겼다라는 거 그죠?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여기 컨센서스에 잡혀있진 않아요 왜? 100% 상용화가 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염두하시고 어 제가 분명히 쫄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V자 반등이 그냥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뭐 스트레이트로 또 간다? 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크래프트는 어때요? 털고 가죠? 크래프트는 어때요? 털고 갑니다 5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 저점까지 저점까지 15%를 털고 바닥에서 15% 털고 나서 바닥에서부터 자 바닥에서부터 지금 몇 프로에요? 오늘 종가까지 금요일 종가까지 27%에요 27% 털고 그죠? 우리는 이제 분할 매수로 여기서 접근을 한다고요 회원님들은 그래서 수익이 난다고요 중간에 우리가 분할로 익절을 한번 하기는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크래프트는 한번 절반 정도만 익절하고 코리아 서키트도 뭐 부분익절로 이렇게 25%대 수익도 있으시고 자 보시는 것처럼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시면서 30% 가까이 코리아 서키트 여기도 35% 가까이 그쵸? 일부만 매 30%만 매도한 거예요 여기도 30%대 카카오 게임즈도 보시는 것처럼 일부 그쵸? 그래서 나머지 보시면은 11%대에서도 이렇게 코리아 서키트도 있으시고 코리아 서키트 최고네요 그쵸? 남은 수량 잘 가져가 볼게요 30% 익절했네요 33% 120만원 수익 보신 분 코리아 서키트 35% 요즘에 이게 메인 종목이어가지고 서키트 인증이 상당히 많은데 자 크래프튼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14%대 이렇게 또 있으시고 보시는 것처럼 11% 그쵸? 우리도 다 이렇게 편입해서 수익을 챙긴 종목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이게 겁먹지 말라고 제가 자꾸 요즘 말씀드리죠 시장의 속성을 이해하면은 겁을 절대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악재가 떴다 이런건 매도가 맞지만 자 아무튼 크래프튼도 너무 좋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 더 갈 것 같아요 더 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몸집이 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사이드가 엄청 높다라고 이야기 할 수 없는데 지금 물 들어왔을 때 제대로 놓고 좋으면 이거는 한 60만원 언저리까지도 조금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절대 쫄지 마라 그래서 좀 조정이 나오면 뭐 속도 조절 나오면 속도 조절 나온 대로 하면 되고 목표를 좀 12만원 까지 일단 다음 목표로 복원이 있는데 10만원 복원에서 한번 털었거든요 절반 나머지 이제 12만원대까지 보고 있는데 어 10만원이 돌파가 나오면 그 이상 추가적으로 더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10만원 넘어가서 우리 같이 한번 또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최근에 시장이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고 까다로운 시장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도 더 까다롭게 대응을 했고 더 디테일하게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 회원님들 너무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날 수익 내신 거 다 갖다 쓰라고 했어요 나가서 써라 경기가 너무 어렵고 어 진짜 경제 흐름 이거 우리나라 보시면 심각하죠 자영업자분들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벌었잖아요 우린 돈을 벌었잖아 가서 좀 써요 쓰셔야지 돈은 쓰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어 내 현재 상황을 무시하고 막 이렇게 과하게 쓰는 건 아니지만 아 이렇게 한 번씩 수익 좀 일부 보고 나머지 지금 막 더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부라도 번 돈은 좀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쇼핑도 좀 하시고 맛있는 것도 좀 막 비싼 것도 좀 드시고 이렇게 해서 돈을 써야 돈이 돌아요 그래야지 경제가 사는 거예요 나라 경제가 여러분들이 가서 돈을 쓰고 소비하는 거는 허세고 낭비고 어 이런 게 아닙니다 사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행인 거예요 아니 내가 떳떳하게 건전하게 돈 잘 벌고 나가가지고 돈 쓴다는데 누가 뭐라 할 거야 그쵸? 그런 의미로 저는 백화점 갑니다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공 22912353 성함 문자 발송해 주시고요 이벤트 기존 30일에 추가 30일 44만원에 도와드립니다 너무 저렴한 거예요 업계 최고로 저렴합니다 말도 안 돼요 진짜로 꼭 좀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또 즐거운 연말 보내기 위해서 준비를 또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진짜 지금 쇼핑 갈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보신 분들은 너무나 축하드리고 카카오게임즈 한번 우리 또 목표까지 잘 끌고 가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정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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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